저는 아이가 3살인데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애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큰애는 동생을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너무 개성이 다르시고, 나이 성을 위한 3년씩 나다 보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자세를 베고, 큰애는 중학교 1학년이니까 중학생의 자세를 베고 이렇게 해서 저는 대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1이 남자가요? 다 딸 셋이예요. 근데 큰애는 동생들도 귀찮고 싶고, 제가 보기엔 3 중에 제일 똑똑하고 근데 그런 기준을, 엄마는 내가 저거 나일 때 저런 기준을 대주지 않았다. 그런 거에 불만이 지금 요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맨날 설명을 하는데 나이 차이나 이런 아이들의 똑똑한 정도에 따라서 제가 맞게 해준다고 하는 게 아이들에게 차별로 느껴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그게 그게 가장 큰... 따진다 애가. 따진다 애가. 따진다 애가. 따진다 애가. 어떻게 해야 걔 자존감도 올라가고 나머지 동생들도 그런 언니들의 모습이나 자기 애교에 엄마가 해주는 것을 비교하지 않으면서 서로 자존감이 잘 키워질지 못하는 게 있나요? 심오한 질문이다. 대답은 에가 셋이상 bright gangster away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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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Storm, 넷, 넷 홀령, 하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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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urance,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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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집에서 따돌리거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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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유형의 따돌림이 좋지 하기 때문에 충분히 따돌림에 노출되어 있어. 그래서 학교가서 그런 일상적이야. 그래서 셋을 낳는게 좋아. 저도 둘밖에 못낳을게. 둘은 갈등하고 잘 풀어지지도 않아요. 셋을 낳으시면 굉장히 그런 이득이 있어요. 근데 셋을 낳은 집에 첫째가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 뭘까? 무슨 스트레스? 아홉분. 거기서 답이 나와야 돼. 책임감 스트레스. 그 비슷한 거야. 뭐에 대한? 양보? 아니야. 거찬게 안. 그렇게 거찬게 안. 첫째라서 무슨 스트레스? 장면. 육안 스트레스가 있어. 지금 아홉분들은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 집사람이 초등인. 애하고서 애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셋 낳은 집에 첫째 애들이 우울하다는 거야. 동생들 케어해야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잡대가 다르단 말이야. 너는 큰애니까 이 말이 애들은 엄청난 스트레스. 큰애이기 전에 애야. 근데 자꾸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니까 애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야. 늘 양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짜증이 나. 그래서 방법을. 방법을 하나. 비의기를 하나. 큰애가 오잖아요. 근데 일상적으로 셋이면 정말 챙겨야 될 게 많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애가 학교 갔다 왔을 때 최초의 15분간. 최초의 15분간을 온전히 큰아이에게만 쓰셔라. 온전히. 저 직접 통화까지 했어요. 강의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강의하고. 며칠 뒤에 저 일전에 강의 들었던 암흑의 학교 엄마인데요. 제가 선생님 하시자는 대로 하라 하시는 대로 큰애가 왔을 때 15분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밤새 자기하고 놀아달라고. 큰애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여쭤본 거야.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됐냐. 바로 그런 건가요. 세일 중에 세일. 그러면 난 보인다 보여. 그 아이의 스트레스. 엄마가 맨날 애 뒷자락거리가 거기 있으니까 나도 애인데. 엄마가 거기 말씀하니까 애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엄마가 어느 날 자기를 바라봐 주니까. 아이고. 죽었던 먼 남편이 돌아가는데. 이거지. 꽉 참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쵸. 상담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 애예요. 아니에요. 자꾸. 누가 상담이 필요해요. 엄마가. 너무너무 힘겨웠던 거죠. 엄마가. 그것도 바라보고 큰아이의 스트레스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만큼 힘겨웠던 거죠. 그래서 용기를 그럴 때는 저는 신경정신과 프렌들이에요. 우리 작은애 큰애 집사람 저도 생제부장 3년하고 우울증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약물치료가 안 되었어요. 신경 가서 상담 받아야지.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신경정신과 전문의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 갈등 해결 전문가예요. 결국 마음이 힘든 건 어디서 와. 인간관계에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도 주고 방법도 퍽퍽 튀겨주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문의로 소개해 드렸는데 그 집 얘기는 아니에요. 어머니 얘기는 한 건 아니고. 그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15분을 투자하시면 그러니까 얘는 집에 없는 건 늘 대화는 상대가 없는 거야. 엄마는 누릴 때 애들 보는 건 바빠. 그리고 바쁜은 인정해. 인정은 하지만 스트릿은 스트릿은 뭐야. 그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이거는 전문의들이 소개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게 크리티컬 15 미니트라고 해요. 결정적인 15분. 최초의 15분간 온전히 15분이 왜 15분이냐. 하루에 100분의 1이래. 1440분이니까 그게 이제 100분의 1이 14.4억은 아니겠고요. 하루에.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15분만 투자하면 거기서 관계가 복원이 된다는 얘기고 그거 우리 딸내미가 집사람이 3일 그렇게 했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 애가 개긴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처방을 내줘서 3일을 그렇게 했더니 애가 완전히 다른 180도.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